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영혼의 암인 교만을 도려내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을 합니다. 우상승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죄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뭇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실수하여 미혹되어서 그만 실족하여 계명을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그렇게 않게 될 것을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신앙적으로 누구누구와 비교했을 때 이만하면 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나? 기뻐하시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죄를 범할 때이다. 바로 이러한 죄가 바리세인들이 범했던 죄입니다. 사실 바리세인들은 우상승배 안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11조와 허물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구제했고 또한 금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프라이드 어떠한 의로움이 내 가운데 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 바리세인들이 가졌던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과 신앙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종교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영적인 프라이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민의식.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이 어디서 드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한 마음에서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뭐 사진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효도하고 이러한 것을 범하는 것. 이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 하나님이 증오한다는 말이 여러분 조금 듣기가 거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자문서 1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는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곳곳에 이러한 슬로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God hat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범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1.1핵도 율법에 어긋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이 양면에 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기회가 상실하게 돼요. 그때는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때가 온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자문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니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이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 어떤 눈입니까? 이 내리깔아 보는 눈 아니에요? 위를 보지를 못해요. 위를. 항상 아래를 보는 것. 우월감을 가진 자.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노발대발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대인관계가 깨어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정력적인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살인보다도 가늠보다도 도적질하고 하는 어떤 것보다도 우상승배보다도 더 미워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식개명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독립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근원적인 죄악이에요. 근원적인 죄악. 여러분 사단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리와 동등하게 취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낸 거예요.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능력이 있는 루시파라고 하는 천사 바로 수락천사요. 그룹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호의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월감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했다. 내가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바로 내 자아가 생겨난 거예요. 내 자아가 내 혼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됐다. 이거 내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만은 모든 죄의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출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살인 강한 조족질 거짓말 나뭇걸 탐하고 이런 것들이 승악 무도한 죄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나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혹시 교만해 있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혹시 있지 않냐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냐 이러한 범죄가 사실은 어떠한 다른 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심판하실 수 있고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저 스스로도 많이 경험해 어렸을 때 공부할 때 20대 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해부학 시간에 해부학 시간에는 두개골의 용량을 이렇게 재서 너 두개골의 용량이 뇌가 얼마나 큰가 뇌가 어느정도 큰가 이걸 재보면서 기록을 하고 뇌의 용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한 그룹이 있으면 그룹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다 재해주는 거예요. 나는 외국 사람은 나 혼자였으니까 동양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금발의 파란 눈이고 이런 사람들만 이러한 학생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재수 제 차례가 왔어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대니까 그러면서 동양에서 못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요. 가난한 나라에 있는 뇌가 뭐 오죽할까 이렇게 해서 딱 쟀는데 갑자기 놀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뇌의 용량이 두개골의 둘레가 더 크더라. 아이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아리안족의 게르만족 중에서도 아리안족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닌가. 히틀러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리안족의 혈통을 잴 때 뇌의 둘레를 꼭지했어요. 뇌 둘 파란 눈의 금발에다가 뇌의 둘레 뇌의 둘레가 약한 사람은 탈락. 그렇게 해서 3천명을 전국에서 선발해서 슈바르츠바드라고 하는 흑해 흑림 독일 독일 남부에 남부에 슈바르츠바드라고 하는 흑림에 마치 동물들을 우량 동물들을 이렇게 종자를 받듯이 3천명을 그냥 혼숙을 시켰어요. 남자들은 주로 친위대에 속한 머리 좋은 남자 IQ 메디 이상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나은 아이들은 나라에서 키우는 거 우량 종을 개발하는 거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우월감 때문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초참합니까 여러분 4,700만 명이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희생이 됐어요 소련 사람만 2,900만 명이에요 물론 일본의 천황 제국주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황 의 민족 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린 민족 이다 해서 우리 한국을 전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47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희생이 됐어요 물론 일본 사람은 약 300만 명이 희생 됐지만 우리는 애꿎게 말이에요 그 우월감과 그 교만 의식 때문에 작은 교만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만큼 아주 극앙무도한 죄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가장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것을 좋아하는 의존하는 걸 아주 싫어 이것이 바로 패역한 시대의 아주 레벨리온 거역하는 영의 시작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의존하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독립적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가장 근원적인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역입니다 거역 그래서 마지막 때 포스트 모델념 시대에 아주 일괄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표현하는 그 죄가 그 마귀의 역사가 뭐냐 The spirit of rebellion 거역의 영이 온 세계를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 지배적이에요 이것이 누구나 다 지금 그 영에 눌려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대항합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임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앙의 첫 출발부터가 우리는 순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교만은 영혼의 암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암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암은 왜 생길까요 어디서 침투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주사를 누가 낳아서 암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외우의 음식을 통해서 암세포가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변형을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이 모든 그 기관이나 지체나 또 모든 사회적인 현상 속에 어떠한 독립적인 하나의 컬처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독립적이다 그리고 무한대로 증식하는 거예요 암은 이것이 암세포의 세 가지 특성 중에 두 가지 첫째는 독립적이요 뇌의 어떠한 명령에 그러한 순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번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정상세포는 뇌의 모든 명령에 순정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영양분을 나누고 서로 모든 노폐물까지 다 나누고 해서 어느 한계까지 자라면 딱 스탑을 해요 그래서 정상세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암세포는 완전히 독립합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증식하면서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침투해서 그 혈관을 싹 끌어당겨서 자기가 다 독식을 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다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서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필트레이션 침투의 능력이 암세포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서운 것은 뭐냐 전이하는 메타스타지스 전이하는 멀리 자기의 새끼들 자기의 부하들을 갖다가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숙주인 주인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이 교만과 똑같습니다 작은 교만 하나가 사실 여러분 사과를 먹다가 보면 그 속에 썩어있는 사과가 있어요 속에 보니까 그 사과벌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벌레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벌레가 그 외부에서 그 단단한 사과 껍질을 뚫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사과꽃이 피었을 때 열매가 아직 시작이 안 돼 있을 때 그 꽃 속에 그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알이 이제 열매로 읽어가면서 그 씨 속에 들어가서 이 벌레로 자라서 사과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작은 우월한 생각 독립적인 생각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존감 프라이드 이러한 우수성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융성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시대가 온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하여 폐망의 선봉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 망하는 자들 앞에는 항상 높아지는 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공식입니다 이게 영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낮추라 그랬어요 낮추는 자는 무릇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 가늠하지 않게 하고 또 도적질하고 효도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다 하더라도 교만한 것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와 장자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세상에 나가서 뭐 그냥 방탕하고 그냥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으로 다 탕진했고 그리고 그저 그냥 아버지의 삿군이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요 가락지를 끼고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장자인 아들은 정말 충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정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철저하게 재산을 잘 보살피고 갖췄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도 장자가 기른 송아지에요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자기의 탕자 막내 아들에게 줘버리니까 그 막내 막내 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그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저 아들과 같지 않아 나는 아버지의 당연한 그 후계자로서 정말 아버지는 나를 틀림없이 신임하고 나를 기뻐하실 거죠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다 자부심 그런데 그 자부심이 일시에 깨지고 마르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든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따라서 그저 무보스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바르세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신앙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백일하에 자기의 그 초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 속에는 구더기가 득실득실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도적질 하지 않고 남의 해 끼치지 아니하고 산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영적인 암이 내 속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인 자는 바로 종교적인 가장 엘리트들이 어쩔 수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근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이름이 개명성이잖아요 개명성 그 개명성이란 말은 루시펠이란 말이에요 루시펠 그 루시펠이 타락하기 이전에 루시엘이었다 뭐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건 JMS나 문선명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개명성이에요 루시펠입니다 루시펠 그 루시펠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능력이 많고 많은 천사들이 근무하는 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와 대적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형이라고 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판박이다 판박이 그랬을 때 그 성경에 보면 이사여서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별 중에 별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집회에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보좌에 앉겠다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루시퍼가 무슨 범죄한 게 아닙니다 다른 범죄한 게 아니에요 교만 교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험하게 다루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어디에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의 자신을 낮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인간의 낮은 곳에 구유에 태어나신 가장 비참한 서민의 모습으로 가장 서민적인 직업인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였다는 그러므로 마귀가 결국은 교만해져서 성경에 예언되도록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사회에서 14장 15절에 말씀하신 결국 사단은 가장 밑바닥 지옥에 떨어지게 됨을 당하리라는 것이 예언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더럽히는 것인가 교만은 육신의 정력에서 나오는 자아에서 나오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자아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 이제는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였지 실제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똑같이 돼버린 거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잘못된 그러한 나락으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중심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라던 내가 좀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괴로워요 괴로워 인간의 본성이죠 물론 아래에 이렇게 눌려있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위에서 사람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더 악한 그러한 습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만한 사람은 늘 적이 많아요 적이 부딪칩니다 왜냐 경쟁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 뒷고 올라가야 되니까 부딪히다가 보니까 우리의 이성이 건전한 이성이 파괴되고 불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상실돼요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혹시 내 자리 뺏기는 게 아닌가 혹시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나 누가 나를 범하지 않나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바람에 안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불만족과 이것이 진행이 되면 자괴감에 빠져요 그래서 이 자괴감이 진행이 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우울증이 심각해지다 보면 자기를 갖다가 정죄해버려요 너는 죽을 놈이야 엊그제 유명 배우 한 사람 여배우가 말이야 저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읽어 유명 배우예요 갑자기 그냥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다는 말이 베스트로 올라와 있잖아요 참으로 그럴만한 사람이 아닌데 보기에도 그렇고 왜냐 몇 달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머니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다 아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몇 달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라는 것은 속으로는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말장한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늘 미소짓고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감정의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엄청난 이러한 갈등이 생겨요 뇌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뇌의 감정의 번영계는 감정뇌는 괴롭고 쓸쓸하고 아주 불만족하고 짜증이 나는데 우리 뇌의 전두엽에서는 그러지 마 그거 나타내지 마 그저 잘 웃고 남에게 그런 걸 보이지 마라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전두엽에서는 항상 웃고 은혜스럽고 간증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엄청난 쓰라림과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그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설사가 나왔다가 변비가 됐다가 격암신경이 흥분했다가 부경암신경이 또 그냥 흥분하고 부경암신경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로 변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격암신경은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게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과 의사인 경우에는 이 감정의 화살을 자기에게 그냥 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더 이상 이렇게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냐 차라리 인생을 끝내버려 그 감정의 화살에 맞아서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내면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죽이는 사망의 권세잡은 마귀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사람에게 물론 나타내지 않는 것은 좋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한테로 그 화살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10편 62편 8절에 보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쓰라림과 아픔과 울분을 여호와 하나님께 토쳐내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억울하고 핍박받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통곡 속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토쳐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스마일 마스크 쓰면 안 됩니다 스마일 마스크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감정의 늪으로 아주 그냥 감정의 우울증의 늪으로 점점 빠지게 하는 사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판단하려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식대로 내 철학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교만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사가 된다는 것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트레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병리 학 연수를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모든 것이 잘 일이 개선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일이 나아질 않아 결과가 없어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그 원인에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관리 관리가 안 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는 왜 안 되느냐 그 내면 깊숙에는 근본에는 뭐가 있냐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측정이 내 자신이 왜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 신앙적으로 왜 나는 이렇게 늘 좀 눌려있는 삶을 살까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할까 거기는 영적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관리는 왜 안 되는 것이냐 내 자신을 측정하지 못한 내 자신의 흠과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적인 암이 도사리고 그것을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면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것이 사실 명언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이 나왔는가 내 자신을 알라 그노시스 그노시스 세아우오 이 그노티 세아우톤 이란 그 말이에요 그노시스 세아우톤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깊은 명상에 철학을 잠기면서 그 무심코 그 어부에게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은 철학을 압니까 철학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어부가 매우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니 이 노인네가 무슨 철학 얘기를 하나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나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배를 뒤집어서 그냥 그 소크라테스를 그냥 물에 빠트려 버리고 마 이 소크라테스가 그냥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수영을 압니까 수영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 겨우 살려줘서 이제 무태까지 오긴 왔지만 그 후로 내 자신을 알라 그노시스 세아우톤 이란 말이 그때 그 철학가의 명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모래요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20세 초반에 다행히도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후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가장 첫 번째 그렇게 조명해 주시는 게 내 자신의 추악함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그냥 낱낱이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제가 울고 그냥 때굴때굴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너무나 어두웠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조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그 영적 태붕이 이 민족의 첫 역사 성령의 그 각성 운동이 그때 일어난 것은 뭐냐 성령께서 그들을 조명했을 때 그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길선주 장로 일어나서 말이에요 과부의 돈을 띄워먹은 이 죽일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간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땅에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돈 잘 벌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공과 번영에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그러한 낮은 수준의 기복적인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측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속에 잘못이 드러나니까 이것이 바른 관리가 된다 이것은 회개를 통한 관리예요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서 그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통해하고 자복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요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것 믿으면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는다 구원의 확실을 가지세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거예요 행동은 세상 사람과 변화가 없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개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개선이 안 됐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왜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도적 같은 그러한 뱀 같은 그러한 교만한 혀가 날름거리는 그러한 교만한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리하면서 이방족석 가운데 완전한 핍박을 받고 지금까지 해다가 겨우 이제 이스라엘 건국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길 원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I can't do 이것은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런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만 싹 생각하고 믿는 자라는 게 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한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역대와 7장 14전에 있는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쳐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죄악과 허물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 것입니다 영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여러분 낮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치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